야, 미호야! 뭐? 미호야, 우리 엄마 몰래 현질도 했으니까 우리 지르러 갈까? 그래, 근데 걸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아이, 그럼. 어? 엄마! 저희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엄마. 그래, 엄마를 웨이트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날아오렴. 네. 미호야, 빨리 가자. 여맨아. 응. 우리가 몰래 현지란 거 알면 엄마가 많이 화내시겠지?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엄마의 근육이 날로 근성장 중이야. 괜찮아. 어차피 우리... 어! 어어! 어어! 진짜 미파로 해. 우리 그래도 현질 했으니까 할 건 해야겠지? 그럼! 저번에 못 했던 거! 어, 어디 가! 엄마! 이거 날 날려버리는 거야! 자, 받아, 받아. 자, 현질, 몰래 현질을 하는 걸로 빨리 상자도 까고! 어! 이거 나왔네? 자. 자, 너도 한번 해봐. 선물. 알았어. 응. 자, 이걸로 엄마 몰래 하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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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엄마 몰래 현질하는 게 제일 재밌지. 엄마는 지금쯤 집에서 웅둥하고 계시겠지? 응. 너부터 해봐. 가자. 간다! 어! 나 호버버드! 어? 레전드.. 레전드! 우와, 호무무드 나왔네. 와, 이거 엄마 몰래 현질을 하는 게 호무무드도 나오고 말이야. 우리 알 뒷가러 가자. 어떻게 한 번은 나오냐. 대박이다. 그니까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엄마 들키기 전에. 응. 엄마가 우리가 현질한 건 모르고 계시겠지? 어떤 알 살 거야? 어떤 알? 당연히 이거지 이거는 하나만 사자 응 자 간다 지금 부하예요 부하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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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다 괜찮아 괜찮아 시바이뇨네 자 이제 집에 가자 엄마는 우리가 몰래 현질한 거 절대 모르실 거야 절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치 미워야 가짱 가짱 아 다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후보보드도 뽑고 강아지 무서워 무서워 엄마 미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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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터 타렴 준비하시고 안 되겠다 너네 따라와 엄마가 너희들한테 벌을 내려야겠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것들이 따라와 얼른 들어와 이것들아 도대체 엄마가 우리한테 무슨 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 그러게 너희한테 줄 벌은 꿀벌이다 꿀벌 우리한테 그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오 대체 무슨 벌이야 장난이고 너희들 지금 현질도 했겠다 로봇수가 조금 남았겠지 만약 여기서 나처럼 예쁘고 상냥한 여왕벌을 뽑아 온다면 엄마가 너희들한테 무서운 벌을 안 줄 거란다 알겠니 어 네 그니까 여왕벌을 뽑으면은 저희를 안 혼내신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행운을 빈다 불러 미우야 미우야 우리가 여왕벌을 뽑으면 안 혼날 거야 빨리 해보자 여왕벌은 그렇다 치고 상냥한 벌 엄마처럼 닮은 벌은 없는데 큰일났다 이게 여왕벌이야 먹고 집으로 와 알겠어 아 네 네 미우야 그럼 내가 이거 하나 살게 얼마지 어이 149 로봇수 그러면은 내가 하나 사서 여왕벌을 단숨에 뽑아버릴게 알겠지 응 나도 살게 아 많은 벌들이 있구만 자 벌들아 제발 엄마한테 안 혼나게 해줘 벌 받기 싫단 말이야 제발 제발 이 꿀통을 먹는 사람은 아 그냥 벌이 먹었다 아 아이 저런 내가 한번 해볼게 나 요즘에 운이 좋거든 아 그래 한번 해봐 야 던졌다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일반벌이 먹었어 일반벌 아 그럼 나는 이번엔 내가 해볼게 자 어디있더라 이게 아 여기있다 내가 많이 사놨거든 자 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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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기 던져 됐다 제발 여왕벌아 내 꿀통을 먹어줘 아 일반벌이 먹었네 아 안되겠어 내 벌을 너한테 줄게 나 오늘 운이 없어 아냐아냐 내가 한번 더 할게 나 하지마 내가 먼저 다 하는걸 먼저 볼까 자 간다 던져라 어 제발 어 여왕벌이 먹었어 오어주오오 aaaa앗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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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뭐야 이거 나오기 힘든거야?! 깔끔한 생각이 다 temples 이거 40분의 1이 맞는 거 같은데? 40마리 중에 한 마리? 아니 어떡해 이런 일을 와 진짜 누군지 모르는데 진짜 쫀다 와 진짜 이거 나왔어 나 금손인가 봐 대박이다 야 너는 뭐하는 애야? 나는 나도 그거 뽑고 싶은데 나도 주면 안 될까? 그래 너도 그럼 한번 해볼래? 좋아 처음 본 사이인데 이거 아주 좋단 말이지 그래 그래 한번 해봐 와 이거 진짜 나오네? 얘들아? 와 여러분들 제가 여왕보를 뽑았습니다 야 이거 운이 정말 좋네요 와 어떻게 딱 두 번만 해 그니까 이거 엄마한테 우리 안 혼날 수도 있겠다 나도 해볼게 나도 남은 거 한번 해볼까? 나도 해볼게 그래 한번 해봐 이미 여왕보를 뽑았으니까 막 번지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은 해야죠 얘들아 잘 돼가니 많이 벌나와서 두 번만 더 넣어줘 볼게 자 누가 해볼까? 누가 먹을까요 이번엔 나도 여왕볼 와 여왕볼 나왔네 나 진짜 완전 운 좋죠? 아 야 얘들아 여왕볼이 와 진짜 나올 줄이야 아싸 나 이제 하나 남았는데 여왕볼 안 나왔어 그래 나는 그러면은 여왕볼한테 날물 먹이고 타는 물약까지 줘야지 우와 어차피 엄마한테 뺏길텐데 괜찮아 괜찮아 먹기기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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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맨아 응 너 이름이 여맨인 것 같은데 그래 진짜 부럽다 그거 나 주면 안돼? 안돼 안돼 우리 엄마한테 줘야 돼 하아 나한테 주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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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곰 옷까지 준비했는데 말이야 사실 어? 여왕볼 뽑으려고 원래 원래 벌들은 곰한테 약한 거 알지? 미호암? 에이 나도 그렇지 아이고 이런 복장을 준비했는데 등이 꿀돔 했다고 아이 그니까 우리 여왕볼 뽑았으니까 이제 갈까? 엄마한테 그래 그래 가자 와 이거 진짜 뽑았어 여왕볼 완전 이쁘지 완전 부러워 와 여왕볼 어? 엄마 응? 엄마 여왕아 여왕볼 뽑았니? 네 여왕볼 제가 뽑았어요 운 좋게 두 번만에 뽑았지 못 뽑았지 뭐예요? 압수 엄마 닮은 상냥하고 예쁜 여왕볼 뽑았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벌 안 주시는 거죠? 안 주는 거죠?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비록 심성은 못됐어도 손많은 금손이구나 하하하하하 우와 이쁘다 완전 멋있다 효자와 효연의 효연 그쵸? 역시 엄마몰래 현질하기 잘했어 엄마한테 효도한거야 우리 아 그럼 또 할까? 아 그럴까? 가자 엄마몰래 현질하러 또 가자 어 자 여러분들 절대 엄마몰래 현질 하면 안됩니다 혼나요 자 여러분들 잉엠의 로블록스 끝 빙!